워너원의 첫 번째 뮤직비디오 촬영 장면이고요. 팔팔이란 곡에 뮤직비디오 찍고 있습니다. 남순이의 여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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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기대요? 새거에요 박지훈 잘생겼어 남순이의 여성 남순이 iPad 잡고 연습을 kissing 남순이의 여성 남순이의 여성 남순이의 여성 남순 순이의 여성 남순ily 남순 breve 남순을 합 Complex 남순이의 여성 멸치와 함께 춤을 추는 멸치와 함께 춤을 추는 멸치가 춤을 추는 아니 이러고 있네 멸치가 이렇게 폭탄 사이를 추는 아 진짜 춤을 추는 멸치와 함께 춤을 추는 기억날 처음 뛰어봐요 원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목적한 날, 맞은 걸 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걸어본 적이 있는데 뛰는 건 처음인데 걷는 거보다 스트레스가 좀 더 풀리는 것 같아요 저렇게 전력 필수로 춘다고? 뮤비에서는 저렇게 전력 필수로 나오지 않을 텐데 월스키 뛰어야 된다 월스키 뛰어야 된다 진짜 못하는 게요?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?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?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? 안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날씨가 안 보여주고 이렇게 나왔어 남자의 열정을 보여주고 거의 온 온의 열정을 도우고 정말 준비는 해서 열쇠는 뮤직비디오를 찍을 겁니다 뮤직비기에 가주실 수 있겠습니다 음 뭐 아 마이클 그냥 되게 하얼 번쩍 빛과 번쩍 화려하구요 춤이면 아주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화이팅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화이팅! 네. 화이팅!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!